안녕하세요. 부쌈맨 채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영어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들은 그 사고를 그에게 탓했어요. 우리는 평화와 단결을 촉구해요. 저는 손톱을 깎아야 해요. 저는 손톱을 깎아야 해요. 농부는 밭에 물을 댔어요. 그는 케이크에 설탕을 뿌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해요. 저는 제 돈을 다 썼어요. 진흙이 제 신발에 튀었어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제 관리자에게 확인해 볼게요.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들은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요. 저는 장미 덤불을 다듬었어요. 의사가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의사가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의사가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해요. 저는 하루종일 책을 읽었어요.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새 배터리를 어떻게 넣었나요? 저는 철자를 확인해야 해요. I need to confirm the spelling. I need to confirm the spelling. 저는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blame anyone. I don't want to blame anyone. 그는 나에게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He urges me to finish. He urges me to finish. 지출을 줄이세요. trim your expenses. trim your expenses. trim your expenses. 그들은 과수원에 물을 댔어요. They irrigated the orchard. They irrigated the orchard. 그녀는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She sprinkled perfume on her wrist. She sprinkled perfume on her wrist. 그녀는 여름을 파리에서 보냈어요. She spent the summer in Paris. 그들은 페이지에 잉크를 튀겼어요. They splash ink on the page. 시작하려면 동전을 넣으세요. insert the coin to start. insert the coin to start. insert the coin to start. listen, repeat, and practice English.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Please confirm your attendance. 그들은 그 사고를 그에게 탓했어요. They blamed him for the accident. 우리는 평화와 단결을 촉구해요. 저는 손톱을 깎아야 해요. 농구는 밭에 물을 댔어요. 농구는 밭에 물을 댔어요. The farmer irrigated the fields. 그는 케이크에 설탕을 뿌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해요. 저는 제 돈을 다 썼어요. I spent all my money. 진흙이 제 신발에 튀었어요. The mud splashed on my shoes.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insert your name here. 제 관리자에게 확인해 볼게요.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들은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요. 저는 장미 덤불을 다듬었어요. I trimmed the rose bushes. 의사가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요. 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I spent the whole day reading.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제 배터리를 어떻게 넣었나요? 새 배터리를 어떻게 넣었나요? How'd I insert a new battery? How'd I insert a new battery? 저는 철자를 확인해야 해요. 저는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나에게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출을 줄이세요. 그들은 과수원에 물을 댔어요. They irrigated the orchard. 그녀는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She sprinkled perfume on her wrist. 체중을 좀 줄여보세요. 그녀는 여름을 파리에서 보냈어요. 그들은 페이지에 잉크를 튀겼어요. They splash ink on the page. 시작하려면 동전을 넣으세요.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Please confirm your attendance. 그들은 그 사고를 그에게 탓했어요. 우리는 평화와 단결을 촉구해요. 저는 손톱을 깎아야 해요. 농부는 밭에 물을 댔어요. 그는 케이크에 설탕을 뿌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해요. 저는 제 돈을 다 썼어요. 진흙이 제 신발에 튀었어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제 관리자에게 확인해 볼게요.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들은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요. 저는 장미 덤불을 다듬었어요. 의사가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요. 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새 배터리를 어떻게 넣었나요? 새 배터리를 어떻게 넣었나요? 저는 철자를 확인해야 해요. 저는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나에게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출을 줄이세요. 그들은 과수원에 물을 댔어요. 그녀는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체중을 좀 줄여주세요. 체중을 좀 줄여주세요. 그녀는 여름을 파리에서 보냈어요. 그들은 페이지에 잉크를 튀겼어요. 시작하려면 동전을 넣으세요.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들은 그 사고를 그에게 탓했어요. 그들은 그 사고를 그에게 탓했어요. 우리는 평화와 단결을 촉구해요. 우리는 평화와 단결을 촉구해요. 낯을 깎아야 해요. 농부는 밭에 물을 댔어요. 그는 케이크에 설탕을 뿌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해요. 저는 제 돈을 다 썼어요. 진흙이 제 신발에 튀었어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제 관리자에게 확인해볼게요.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들은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요. 저는 장미 덤불을 다듬었어요. 의사가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그의 상처를 세척했어요.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해요. 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새 배터리를 어떻게 넣었나요? 저는 철자를 확인해야 해요. 저는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누구도 탓하고 싶어요. 그는 나에게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출을 줄이세요. 지출을 줄이세요. 그들은 과수원에 물을 댔어요. 그들은 과수원에 물을 댔어요. 그녀는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체중을 좀 줄여주세요. 체중을 좀 줄여주세요. 그녀는 여름을 파리에서 보냈어요. 그녀는 여름을 파리에서 보냈어요. 그들은 페이지에 잉크를 튀겼어요. 그들은 페이지에 잉크를 튀겼어요. They splash ink on the page. They splash ink on the page. They splash ink on the page. 시작하려면 동전을 넣으세요. 동전을 넣으세요. Insert the coin to start. Insert the coin to start. lease amount. sett Win churves limit. роз긋 빨간색 기능력. 맞이 넣er지 않으세요. 그 통장 somos 올리지 않으세요.